KBL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다 나오는 자리인데 좋은 후배들과 전선배들과 같은 자리에 선수하는 게 영광을 선하고 있습니다.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. 선수는 너무 떨어져서 아쉽고요. 다음번에 나갈 게 있다면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후배들과 대결할 텐데 저도 그에 못지않게 없다고 생각하니까. 없다고 생각하니까. 열심히 배선들 맞대기로 해서 승진이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I'm going to try to be as ready as possible. I think it's a good event. So I'm going to try to do my best. I think it's a good event. Thank you. 특히 준비했는데 몸이 덜 풀렸는지 던크를 성공하지 못해서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팬들한테도 좋은 걸 못 보여줘서 좀 죄송하고. 조성민 선수가 4개를 펼치는군요. 자, 되게 될까요?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조성민. 자, 오색은. 오우! 2개의 엣째로 성공. 이렇게 되면 조성민 선수가 부담을 갖겠는데요. 들어가지 않았고. 자, 여기서 성공 심리하면 경기가 끝납니다. 잘 봤습니다. 조성민의 슛. 조성민 선수. 조성민 선수. So you've got me found out when you get a lot of it.